휴대폰을 유치인분들이 하루종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화면의 크기가 유튜브 화면 크기의 글자가 작으면 눈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글자를 크게 키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키우는 방법은 여기서 화면을 쭉 내려요. 쭉 내리면 어떻습니까? 쭉 내리면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톱니바퀴 모양. 그러면 여기를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설정이 나오죠? 설정에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를 들어갑니다. 밝기와 편안하게 보기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밝기, 채색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라이트도 있고요. 다크도 있어요. 어둡게. 젊은 분들은 어둡게 사용하죠? 저는 라이트. 흰색이 눈에 적응이 되어있기 때문에 라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밝기는 최적화의 눈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 보통 화면 자동 끄짐 시간도 이렇게 보시면 15초, 30초, 1분, 2분, 5분, 10분 있잖아요. 저는 10분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글자 크기와 스타일 여기를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들어가서 글꼴을 보면 여기에 글자를 굵게 이렇게 하면 글꼴이 어떻게 됩니까? 가늘어지죠? 그런데 저는 굵게 다시 굵게 바뀌었죠? 굵게였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에서 이 바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을 옆으로 움직였더니 글자 크기가 작아졌죠. 당장. 그런데 다시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움직여 보십시오. 발을 옆으로 움직이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크기 설정이 있어요. 정도가. 그러면 이러면 너무 크겠죠? 그러면 이 정도는 제가 제일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놔두면 바로 적용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하시면 눈도 덜 피곤하고 확실히 글자가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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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